소빈이가 앞엔 짧게 개일이 길거든 왜 나 따라해 뭘 따라해 야 왜 소빈이를 따라해 아니야 따라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좋아하냐 너 나 좋아하냐 둘이 또 골값을 또 골값 둘이 또 골값을 떴다 또 아 네 아 정말 아 진짜 전혀 가졌다 진짜 둘이 만나든 말든 아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머리 잘되면 스트레스맛아 죽겠네